정성껏 키운 농수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바로 보내고 싶다구요? 이왕이면 유통비를 줄여서 고객 만족에 앞장서고 싶다구요? 농업인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희망의 열쇠 바로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친환경 1번지 강진군의 유통혁신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그동안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시 근교보다 상대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강진군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직거래 우수모델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농업인들이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직거래 지원센터는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를 통해 상품과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농어업 마케팅 원년의 해로 삼은 강진군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애용하는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상생유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의 모델 강진군의 역할은?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업인, 유통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초록믿음을 대표 브랜드로 삼고 농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농수 특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쇼핑몰 형태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판매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택배비와 포장재, 시설 현대화 등을 농어업인에게 맞춤형 지원은 물론 농어업인 마케팅 교육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초청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생발전의 모델, 농어업인의 역할은? 농어업인이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상품 사진과 가격 정보 등을 지원센터 사무국에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평가를 거친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 사진, 상품 소개 내용은 농어업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컴퓨터 작업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지원센터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강진군 초록믿음을 검색하면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쇼핑몰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며 강진군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해 판매된 금액은 2주 단위로 해당 농어업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지원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택배 물량에 대해서는 농어가 별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건당 1,500원씩 보조 지원합니다 직거래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농어업인은 무엇보다 최상의 품질과 최적의 가격을 자랑하는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가 만족하여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발 나아가 기존 고객들이 다른 농특산물도 함께 구매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강진의 농특산물은 좋다고 추천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거래 지원센터에서는 유통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킬 유망한 농어업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관내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점 품목은 강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택배 직거래가 가능한 품목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식품관련 법규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주원료를 강진 농수산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2015년 5월 현재 230 농어가에서 직거래 지원센터에 참여 신청하였으며 최대 500호까지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직거래 지원센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직거래 선도 농어업인은 연간 택배를 이용한 판매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선, 신속, 신뢰 강진군 초록리듬 직거래 지원센터는 농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수 특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신뢰를 담보로 택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달하는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록리듬 직거래센터의 마케팅 전략은? 우선 직거래 지원센터는 기존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할 때 강진군의 농수 특산물 홍보물도 함께 동봉하여 한쪽 홍보에 나섭니다 또한 알선 회원을 20여 명 고용하여 월통신료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판매액의 5%를 성과급으로 분기별 지급하는 알선 회원자를 운영하며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를 적립합니다 아울러 제철 농수 특산물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며 우수 고객, 우수 판매 농어업인, 우수 알선 회원을 대상으로 연말 시상 및 초청 행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수 특산물 판촉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홍보용 샘플 수령권과 한정식 식사권, 청자 구입권 등을 배부하여 고객들이 강진군을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또한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발송하는 감성 마케팅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선 리콜 조치 다양한 마케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 특산물 가운데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도지사 품질 인증 및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강진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전국 최초의 군수 직거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직거래 지원센터에는 잔류 농약 분석기, 방사능 검사기, 당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며 올해 매출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농어업인이 행복한 강진군에는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농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를 안겨주는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로 오시면 농어업인들의 희망이 자라고 행복이 활짝 웃습니다 농어업인이 가능한 강진 인증이다